검찰이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영장 심사를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또 어떤 판사가 맡을지는 오늘 법원에서 정해집니다. 안상우 기자입니다.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지난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아닙니다. 정 교수를 6차례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,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입니다. 검찰은 정 교수가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입시의 공정성을 헤쳐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오해라고 밝혔습니다.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전자배당을 통해 담당 판사를 결정합니다.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영장심사는 통상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업무일 기준으로 이틀 후에 열리는데 오늘 심사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레인 목요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 고백